이 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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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려다 털려다 와 여러분 신상욱입니다 아 비디오 리버브 앤 딜레이가 굉장하네요 여기가 아 무슨 메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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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럼 지금 우리 오늘 뭐 하나요? 뭐 하나요? 아 지금 보이나요? 지금? 미로볼이 왜 있어? 약간 송우주 느낌 나고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뼈에 뺏어 오 미로볼이 왜 있냐? 음악 맞추기 이런 거 아니야? 오늘 달려라 방탄은 달방 가요입니다 달방 가요 방탄가 아니었어? 아 그렇네 달방 가요구나 이번에는 여러분들 곡으로 준비를 좀 해봤어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전 안 할 거야 너만 있으면 다른 팀이 될 거야 뭔을? 융비군 미움이 뭐 있어요? 왜? 아미가 모른 우리의 모래가 아 사실 이거는 우리의 아미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느냐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역시 아 야 내가 모래스님 배신자야 하하하하하하 첫 번째 게임은 가사 초성 게임입니다 와 초성 와 초성 초성 자 레스끼리 외쳐볼까요? 레스 게임 가라다 어머니 와 가 번호야 어깨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어렵다 기린 엉덩이 어머나 아 잠시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국아 어? 힌트 쪽 기다려 보세요 잠시만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곧 곧 나도 곧인 거 같아 곧 봤나 아 미치겠네 이 곡은 너무 인 아 대중적인 곡이죠 아 그걸 왜 말해 봄날이 올까 안돼 그리 눈들이 얼마나 눈처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아 이거 아 이거 내 파트구나 그래 이거 내가 맞춰야지 아 봄날이 올까였어 아 알고 있었는데 기린 엉덩이 얼마나 어머 나는 뭐예요 기린 엉덩이 얼마나 내가 초성이 약한데 기린 엉덩이 어렵네 초성은 어려워 아니 아 정국 아 정국 어? 어느날 세상이 멈췄어 어 어느날 세상이 멈췄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핫 진 진 진 진 어느날 세상이 멈췄어 아무런 예고도 하나 없이 아 아 라이프모스 1 정국아 와 이거 와 이걸 와 이걸 주워 먹네 와 어 뭐야 이걸 주워 먹네 와 기다리고 아 아 아 아 아 아 좋은 일 다 시켜주고 이 싸이킹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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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뭐 이런 거 아니야? 마음 마음이 마음이 이응디금 비음이 뭐 있어요? 어두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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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이렇게 마이아이 밖에 안 떠오르는데 큰일 났다 이거 누구 파트인지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지민이 지민이 그럼 노래잖아 저요? 마이아이 마이아오 내 파트라고요? 마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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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모르겠는데 뭐야 초성 한글자 말씀드릴게요 피읍으로 하자 피읍 너무 거슬리지 않냐 피읍 피읍 편 아 뭐야 왜 형들 편안해 형들인데 안 해 안 해 말을 안 해도 편안할 거야 너만 있다면 자네 집이 될 거야 아 아 아 오케이 편안할 거야 너만 있다면 자네 집이 될 거야 진노하게 안 해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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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했네 아 진짜 와 야 근데 어떻게 맛있냐? 아 어렵다 너무 어렵는데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요 나 이거 알아요 나 이거 알아요 나 이거 알아요 왜 이렇게 읽는 거지?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오빠 이거 남준 씨 아 그래요? 이거는 남준이 말고 아무것도 맞추지 않아요? 야 이거 내가 해볼게 나도 너의 나도 너의 나도 너의 나도 너의 나에겐 이름이 없구나 나에겐 이름이 없구나 어 나에겐 이름이 없구나 나도 너의 별이였는데 오 정답 와 와 와 와 와 멋있는데? 나 뭔가 했는데 나도 어 형 형 마지막에 그 웃으면서 그 춤 안 췄으면 되게 멋있었는데 그래 춤추라고 하는 거 아니었어? 근데 즐거움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지 그만큼 신냈다는 거지 왜냐면 내가 이 노래 가사를 진짜 못 외웠거든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많이 들었구나 아 근데 멋있었다 이거 별이였는데 와 좋다 오 좀 멋있었는데 나에겐 이름이 없구나 나도 너의 별이였 장난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 네 파트 나오면 잘 맞힐 자신이 있거든 오케이 나오겠지 이제 이거 태영 씨 파트입니다 어 스킨 어 스킨 스킨 오 이사 가자 와 잠들었던 이곳과 난 이곳과는 안녕 정답 와 와 진짜 아 바로 봤어 아니 내 파트라면 이사 가자 아 이 노래 좋지 나만 하는 파트를 해야지 네 막판에 힘 좀 쓰네 정국 씨 파트 네? 몰라라 호호 히히 뭐지? 뭐지? 내 랩 파트인데 모르겠는데 하루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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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처음처럼 약간 하루처럼 하루가 아니야? 나 진짜 모르겠어 내 파트인데 종 종이야 종 파라 뭘 파라 아 아 그거구나 파란 불들이 저 파란 불들이 저 파란 불들이 저 푸른 푸른 별들 저 푸른 별들 저 푸른 별들 그게 뭐였지 그게? 푸른 별들 푸른 별들 저 푸른 처음 위에 아니 조용 제목에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거 그래 그거네 그거 맞잖아 그거 난 그거 맞잖아 그거 잠시만 나 뭐지? 그거네 그거 아 난 뭔데요? 그거 힌트 줘봐요 뭐지? 제목이 뭐지? 이거 아 이거 뭐였지? 가사가 그게 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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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미래를 향해 가 저 푸른 바다 와 내 해를 추를 믿어 해 어 어 이거 태형이랑 점수 나눠가자 저 푸른 바다 와 나 진짜 모르겠어 태형이랑 나 너 인정이야 어 런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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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혼자 너를 불러 이거 네가 쓴 거 아니야? 내가 쓴 내가 쓴 거에요 어 뽑아 제목은 내가 알려준 게 거기로 간 거다 아 그래? 하하하하 그게 아니고 나 이거 이거 뭐였지? 아 그 가사가 그게 점수 분할해 분할 점수 2번 글자 내가 다 마셨다 마지막 소송 문제입니다 한 문제도 못 맞췄어 나 어 나도 못 맞췄어 ㅂ ㄹ이 뭐야? 이거 ㅅ 가르치시면 안돼 ㅅ ㅅ이 뭐에요? ㅅ ㅅ 자야 상상자아라 질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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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 알겠다 아 야 어떻게 원해? 아니 나 아는데 나 원해 ㅅ ㅅ ㅅ이 뭐에요 형? 요 90짜리 어쩌구 아 정국 저거 옆에 저거 옆에 저거 옆에 저거 야 진골 브레이커네 수십 분 자리 신발 또 수십 분 자리 패딩 수십 분 자리 시계 추가 아스 Craig 지영 수십 분 자리 신발 또 수십 분 자리 신발 수십 분 자리 나 진짜 못 썼는데 50 다리 신발 또 수백 분 자리 패딩 수십 분 자리 재형 그저거 나 generate 90 다리 신발 라면 라면 짜증나! 간절해! 왜 비슷한 φ 숙 우ippi 뭐야 id 좌우 두 달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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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점 이런거 할꺼야 되잖아 막판 막판 뒤집기 두 번째 게임은 노래 스피드 퀴즈입니다 오케이 이거 정국이 잘했었나? 이거 정국은 잘하지 김석진 작은거 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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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지 못한 뒤집 오케이 레츠 고 레츠 겟 it 왜 웃었을까? 등골 브레이크 나왔나 보다 되게 뜬금없는거 나올수도 있어 이거 진짜 빠른사람이 승자에요 맞다 정답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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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갑자기 저걸 왜 쓴거지? 그러니까 멈춰 국제목에 멈춰가 있어? 스탑? 지엔 지엔 창남자 왜 멈춰가 산다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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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몰드림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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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 아니야 에너 아니라고? 이거 이거 나 진짜 맞춘줄 알았어 혹시 이건가? 아니 런 아니 아니야 맞추기 쉽게 해주지 실패가 정확하게 줬어요 멈춰 뭘 멈춰요 다섯 손가락? 진 황금 운세 뭐지? 운세 운세 손톱 이게 안 나오지? 반상? 정확한데 나도 모르지 이거 저기 뭐야? 좌패 수면? 아 그래요? 비 잠시 잠시만 나한테 너무 철학적이네 잠시 이제 나 안 가 여기 딱 끊으면 여기 유형 같은 하나 둘 둘 둘 너랑 사랑해 누가 썼는지 노래가 참 좋네 잠시 누가 썼는지 강시오피님이 쓴 거 아닌가? 형이 썼다 장난 장난 싸울게 자 문제 두세요 레츠 겟잇 아 슈가야 문제 내는데 오래 걸려 야 손들구야 서 있어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어 너 왜 셀프 벌 받고 있어? 손들구야 서 있어 아 네 선생님 아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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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모를 거 같은데? 야 왕 같다 그렇게 하니까 왕 쓰는 모자 있잖아 누가 감히 소리를 내었는가 오 오 오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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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주세요 벽돌을 던져버렸네 벽돌을 아 진짜 그러네 아니 감독님이 이거 보면서 어? 이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아니 저 형도 약간 자기 세계에 취한다니까 이사 이사 아 정국 정국 We are 블랙프루프 백 진 진 윙즈 땡 와 이거 뭐지? 나 뭔지 알 것 같아 제목 딱 들으면 와 왕조이 쉽네 이런 날이 하늘로 벽돌이 가 벽돌이예요? 아 아 진짜 이거 너무 기발해 어쩜 이래? 저게 벽돌이예요? 아니 뭔데요? 저게 그 상자가 뭔데요? 그래서 위에 저건 뭐야? 지민 아 정국 지민 아 정국 구해줘? 아 정국 버터플라이 아 그럼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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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게 버터라고? 저게 버터야? 아니 저게 어떻게 해? 여러분 창의성 버터 저게 버터 저게 버터인지 어떻게 하냐고 야 맞춰 넣어도 대단하다 이거는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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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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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아름다운 눈빛 한다고 또 전하지 못한 지심 아니야? 지민 봄날 아니 아 이건 좀 맛있더라 왜? 아 이건 좀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하나 둘 셋 왜? 토 나왔고 왔다 토 나왔고 왔다 아 아 아 맞죠? 어 정확해요 정확해 어? 토가 나온다 자 토가 나온다고? 제이홉 고민보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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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해 RM 온 아니야 아니야 토 나오는 안무 아니야? 남준아 토 나와 토가 나온다 토 토 토 토 토 토 토 위 오 오 아 태형이 쉬운데 와 대박이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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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태형이 이번 거 선정하는데? 아 아 태형이 두 문제 맞혔어요 야 태형아 잘 나가는데 네 맞혀야 되는데 이제 꼴등하겠는데 태형아 간단하게 표현해 오, 바로 갑니다. 계단. 한 살이야? 그게 뭔데? 메이플스토리에 저 머리 있어. 뾰롱이 헤어라고. 야, 근데 되게 기억이 잘 그렸다. 아기가 한 살이야. 지금 한 살인데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성장해 나간다는 의미이겠죠. 근데 저기 별이 표시가 돼 있네. 지금 저 정도에 있다는 거지. 아니, 왜 그러냐? 아, 왜 철학적일까? 점프! 저, 저, 정국, 정국, 정국. 진, 진! 정국, 점프! 땡. 어, 아니야?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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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땡. 단순하네. 그렇게 단순하니까. 한 살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레벨? 레벨인가? 아. 위로. 걸어, 걸어 올라가. 오르몬 전쟁. 이 파르노. 이만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공연도 했었어요. 봐봐요, 지금 봐봐. 내가 여기 힌트를 줄게요. 얘가 지금 되게 어리게 생겼죠? 어. 얘가 지금 뭐예요? 한 살. 그럼 이게 한 살이죠? 진! 그럼 이게 한 살이죠? 진! 진! 2학년. 와!!! 정답! 가세 2학년이 돼! 롤리 러! 디러! 아, 옛날 노래 좋네, 다시 들으니까. 안돼, 롤리 롤리 러! 자, 여러분.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disting 오오어 대간둥이냐? 점수 안 드니까 이제 퍼포먼스로 밀어붙이 되는데 쟤 느낀다 피 땀 눈물 퍼포먼스 있는 곡이다 후후후 맞어 아 나 문제 얘기 진짜 어렵다 뭐야 뭐야 마렴 쪼어 땡 근접했어요 형님 머릿속에 따봉 있다? 따봉이야? 저 다리야? 쟨! 블랙스완 왜? 어떻게 블랙스완이야 저게? 이거 백조 모양이라? 머리카락이 검은색이니까 아 이거 아닌데? 이 곡은 나올 리가 없는데? 호르몬 전쟁? 아니 뭐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거? 제거 아니야? I'm the best 그래 내가 최고 아 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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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옥 Best of me 아 저 형 뭐야? 이게 뭐지? 마카롱 아니야? 마카롱 오늘 남진이 뭔가 원래 풀물 가정 수행님 좀 입고 왔냐? 아 진짜 학교에 꼭 있다고 단서 하나씩 들고 왔더니 맞아 딱히 부적은 안 할게 우리 학교에서는 학주 선생님이 딱 저렇게 있거든요 수학 학교에 한 명씩 자 정곡 정곡 낙원 시가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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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텀 리프 아 고협이야 고협 아 낙엽이란다 낙엽이 목일까? 나 맞지 앙 깜치 아 이 노래 좋지 고협이란다 맞다 시는 너를 원해 슈가 형의 명작 너를 원하는 걸 원해 오케이, 좋아, 좋아 바라지지 마라 쓰러지려 하지 마라 나는 나를 원 멀리 멀리 가지 마 자, 렛츠 기릿 아, 이거 너무 쉽다 울린다 이거 너무 쉽다, 아닌가? 뭐야, 저거 뭐야?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뭐야, 저게? 사회 탈 아니야? 저게 뭔데, 모기 아니야? 웅크! 사랑이 없어 정국 정국? Love myself? Love yourself? We think love 와! 저건 뭐야, 쟤? 쟤는 뭐야, 저거? 쟤는 뭐야, 쟤는 가면 가면! 가면이라고? 가면 같지 않아요? 난 그런 줄 알았어, 아침 먹고 땡인 줄 알았어 야, 뭐야, 왜 이렇게 가면이야 야, 우리 두 번째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 우와, 되게 많이 맞춘는데? 어, 마지막 라운드인가요? 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사실 이번 반간은 이 마지막 라운드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겁니다. 아, 진짜? 춥인가 보다. 아, 형? 안을 고른 우리의 노래 아, 설문조사 아, 설문조사 아, 설문조사 질문을 올리자마자 빌린 응답, 톰이 해킹 속으로 터르고 아, 진짜요? 아, 공구를 다 틀렸어 와, 이거 진짜 아비, 힘! 팬분들께 사항별 서베이 질문을 받았고요 오케이 아, 서베이 뭐 아, 공주하셨대? 저거는 20만 4천 와우 24분께서 사는 20만 와우 아물분들의 귀여운 타나 해외 아물분들의 전역 과정이 생긴 우리들도 저희가 하나하나 찾아서 파우팅을 했습니다 와우 적은 것들을 위한 식 적은 것들을 위한 식 그것도 아프지 않지 골타오르네 아, 골타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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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겠다 바로 시작해 오케이, 갑시다 야, 여러분들 메인 게임입니다 이번에 사실 이거는 우리의 암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느냐 자, 저희가 이번 게임은 먹으면서 하실 수 있게 간식을 준비했고요 아, 진짜? 이거 못 맞추면 약간 솔직히 좀 자격이 없는 거죠, 사실? 아니야, 우리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우리 비안은 조금 있다 하자고 남준이, 너가 약간 복선인 거 알지? 두고 오자고 응 첫 번째, 나를 입덕하게 한 와 방탄소년단 노래 와 감각을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무이 보여주세요 아 백길럽 맞네? 오, 페이클럽이 저렇게 이때 내가 이제 살쪄가지고 아미분들이 되게 귀엽다 귀엽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 그렇게 사실이요? 우리 친해에 입덕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게 입덕을 했다, 오케이 그렇다면 나를 입덕하게 만든 방탄소년단 노래 1위는 무엇일까요? 아, 1위는? 와, 어렵다 정말 이게 이제 숫자가 비교적 최근에 한 게 훨씬 더 이제 입덕 수는 많으라고 저 끝이야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자, 나도 이거다 정답은 이거다 자, 정답!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뭔가 반전이 있을 거 같은데 하나, 둘, 셋 자, 볼빌러볼걸 나도 더윈 다이나마이차 DNA 아니야? 나는 DNA DNA 아니면 볼빌러볼 거 같아 DNA지 불타오르는 애는 일단 절대 아니야 불타오르는 절대 아닐 거 같아 나는 백퍼 DNA라고 생각한다 드나다, 드나 DNA DNA 다 있어요? 드나지 형 진짜 이거 우리라 볼빌러보 아니야? DNA 같은데? DNA인가 보다 DNA다 맥디다 다이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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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합리적으로 2019년에 가장 많은 분들이 유입해서 투표를 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춰 맞춰요 나 지금 뭐지? DNA에 있던 팬들 어디 갔나? 다이나마 다이나마 피 땀 눈물 피 땀 눈물 다이나마 다이나마 DNA이지 존버 간다 DNA 코인 탑승 간다 다이나마 남들이 모두 예스라고 할 때는 나만의 길을 간다 참을 수 없어 쩔어도 진짜 유입이 많았거든 아이 뭔가 쩔어 같아 나도 아 잠시만요 아 쩔으면 너무 오래 됐어 야 형 저 버스 탔습니다 버스 타라 버스 탔습니다 버스 타라 DNA 버스 탔습니다 제가 인정 기사가 돼 주겠다 이 말인데 인정 기사가 돼 주겠다 나 마이크로우로 간다 와 마이크로우로 간다 나 마이크로우로 간다 나 마이크로우로 간다 나 마이크로우로 간다 자 3위 빨리 주세요 아 네 그래 그래 버스 탔습니다 그래 그래 이게 전화 왜 있느냐 나 큰일 났다 지금 하나도 못 맞힌 사람 있어요 나 너도 나들 나들 내 마음이 좀 오케이 내 마음이 확실히 나 이거 알아 자 1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단식 후치 걸어 놓고 방을 잡기 위해서 2위를 공개해 주세요 아 그래요 네 아 2위가 다이너마이트야 나 1위 하려고 했는데 나도 1위 하려고 했는데 나 간다 오케이 자 범남버스 타라 출발한다 범남버스 타라 범남버스 타라 네 네 갈 거예요 안녕 갈 거야 자 여기부터 탑승시킵니다 가근식 버스 타라 안녕하세요 야 작은시 버스 타라 아니 작은시가 맞는 것 같은데 정거장 멈춰있을 때 타라 이게 글로벌이잖아 글로벌이잖아 얘네라 작은시 버스 탑승해라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이니까 나 스케일에 출발합니다 작은시 버스 타라 작은시 버스 타라 작은시 버스 달달하고요 얘네라 작은시 버스 탑승해라 아 아니 그렇게 넓은데 그렇게 작게 쌓아야겠니 하하하하 이거 웨이크야 웨이크 버스 하면 더 탑승할게요 버스 탑승할게요 버스 탑승할게요 됐다 이중수 당연히 정답은 저정된다 짜장 정답 보여주세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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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운전기사님! 빵빵! 와 차근 씨 버스 다락으로 떨어졌다! 많은 스트리밍 부탁드립니다. 봄날 좋은 노래죠? 봄날 1등이구나. 좋은 노래죠. 맞어. 아! 어떻게 맞추는 거야? 이건! 아! 오케이! 나 탄다! 얘들아! 송우주 버스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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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우주 버스 다락을 해야 해요! 동창! 동창! 가자! 송우주 버스 많이 뛰어간다! 가자! 와! 온이 나왔다고? 동창! 송우주 씨 이거는? 설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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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게 바로 브레인입니다! 역시! 남이 마음을 모르나 봐! 팬들이야! 정우아 너 하나도 못 마셨지? 나도! 야! 야! 오늘 남중 버스 타야 될 것 같다! 오늘 사람 좋아요! 예! 다른 거 봤더라도 이런 문제들을 못 맞추는 건 좀 마음이 아픈데? 혹시 뭐 먹는 거예요? 맞추는 사람만 먹는 아! 맛있겠다! 무슨 쿠키인데? 정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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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문제! 방탄 수능만 노래해 주세요! 오케이! 야! 이거는 좀 달라! 이건 달라! 이거 어려운데? 그럼 이번에 1위를 공개해 주세요! 네! 그래! 1위를 공개해 주세요! 1위는 봄날 아니냐? 송우주! 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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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우주! 매직샵은? 아냐! 보여주세요! 두세! 아 매직샵이야? 우와! 아! 그러면 2위가 쉬운데? 아! 뭐야! 라이프고즈원이 3위! 나 2위 할라인데 라이프고즈원! 자! 그렇다면! 2위! 맞춰주세요! 야! 둘 셋 코인 탑승해라! 여러분들! 아니! 소우주라니까? 둘 셋 아니야? 아니! 야! 내가 잘 봐봐! 야! 내가 둘 셋 버스 탑승해야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매직샵에 왜 힐링을 받냐? 매직샵은 펜송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전에 펜송은 바로 둘 셋이다! 그렇기 때문에 둘 셋 버스를 탑승해야 된다가 내 논리입니다! 그래! 2위! 2위잖아! 2! 그래! 2! 2! 2! 2! 2위! 2! 그래! 야! 둘 셋 버스 탑승해라! 무식하게 한 길만 가겠습니다! 형아! 흔들리지 마! 차 출발했어! 두 명 태우고! 그래! 그래! 정거장 없어 이제! 어? 자! 간다! 형 왜요? 가라탑니다! 가라탑니다! 아! 소우주인가? 아! 소우주인가? 아! 소우주 갈까? 자! 가보신 있는 방파가 갑니다! 나는! 나는 뭐 주식 이런 거 하면 안 돼! 나는! 귀하다벼가지고! 난! 들어갑니다! 자! 한국인은 역시 소우주다! 소우주 들어갑니다! 다음이야! 잠시만요! 하나! 아! 잠깐만요! 롬 마셀프! 어? 아! 잠시만요! ANSWER 아니야! 소우주가 확실해! 소우주다 이거는! 아! 이거는! 파이팅 형! 정답! 3! 앤서! 3! 2! 1! G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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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와! 막판에 바꾼 소름이다! 와! 와! 지금 치고 올라간 거 아니야? 와! 오케이! 이제 감 잡았다! 와! 이거 전국의 영향이 컸다! 소우주! 소우주가 있습니다! 와! 진짜 다양하다! 주변에서 소우주 엄청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내 주변에서 소우주 되게 좋아! 와! 이걸로 힘 났다는 사람 되게 많이 봤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이 나올 때쯤이 여름이라서 네! 계절 문제 한번 기대해봤습니다! 어! 계절 문제! 아! 그냥 빠지면 안 되죠! 불타오르네가 네! 몇 위예요? 어디에 있을까를 맞출까? 어! 아! 있습니다! 괜찮아요! 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 약간 소왓 이런 것도 높고 갖고! 1위는 아닐 것 같아! 약간 좀 트로피컬이나 좀 EDM 사운드가 4위다! 4위! 야! 남준아! 남준아! 아니요! 저한테 자꾸 그러지 마세요! 나 믿네! 내가 봤을 때 4위야! 왜냐면은 불타오르네!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여름에 그렇게 막 높은 순위에 있을 것 같지도 않아? 아니 근데 예능 같은 거 보면 여름 막 뜨겁고 더울 때 목 좀 나오잖아! 맨날 형 목소리만 멱싱하잖아! 형 뭐야? 이 시국에 가사가 나 개인 플랍스아! 나 개인 플랍스아! 나 개인 플랍스아! 나 개인 플랍스아! 오케이! 형 뭐 했어? 이런데 비밀! 비밀! 학교를 할 때 그런 위치! 나 봤을 때 2위 아니면 3위야! 4위야! 4위! 난 3위 아니면 4위라고 생각해! 난 2위 하겠다! 자, 정답! 낮게 가네? 난 2위 갈게! 우리 엄마 3위라는 3위버스 없어요? 나 3위버스! 나 3위버스! 1위버스! 1위버스! 4위버스! 불타오르네! 보여주세요! 아, 3위버스! 3위버스! 1위버스! 아, 오늘 감 안 좋은데? 아, 왜? 2위버스! 와, 막판에 이렇게, 이렇게 무너지나? 저, 라면으로. 라면으로. 라면으로? 정립해 주겠습니다. 1위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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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게 뭔데? 아니, 이거는.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1위버스 아니야? 자, 버스, 버스 출발해요! 1위 뭐냐? 무슨 버스냐? 자, 들어오세요! 이게 뭐야? 2위버스! 갑니다! 버스 출발합니다! 2위버스! 2위버스! 3위버스 탔습니다! 3위버스 탔습니다! 2위버스! 들어오세요! 오랜만에 7명, 한마음 한뜻으로 가자고! 아니, 왜냐하면! 공연장에서 너무 시원했어, 이게.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야, 다른 버스 없냐? 또! 자, 출발 7명, 한마음 한뜻으로 가자! 또! 야, 다른 버스 없냐? 다이너마이트! 나도 다이너마이트일 것 같기도 해.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언제 듣기 좋아요? 겨울 아니에요, 겨울? 다이너마이트가 뭐 겨울이야. 추울 때 이 옷 여미는 춤이잖아요. 소우주일 수 있어. 아니면 DNA. 소우주는 정말... 패스 맞추면 넌 인증이야,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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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각자가 빰빰빰빰빰. 들어오세요! 태형이 버스 탈출했죠. 너희들이 소왓을 쓴 건 실수야. 소왓 갔다가 다이너마이트에다가 다시 왔어. 야, 진짜 단재미다, 너는 진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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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설마 소왓이네. 세리리! 두! 아, 이 옷을 고쳤다. 정답! 두! 아, 이 옷을 고쳤다. 야, 내가 고려팅이 베신자야. 야, 내가 고려팅이 베신자야. 야, 이 베신자야. 다이너마이트가 맞잖아! 다이너마이트가 맞잖아! 왜 다이너마이트야? 어휴 간제욕 가요! 간제마이트가 왜 이렇게 좋아? 바꾸지 말라는데도 도시 꽂혔다가 틀렸어 소신 있는 사람의 최후에요 이게 와 근데 진짜 못 맞힌다 아휴 PC방이야 촬영도 너무 맛있어 야 괜찮은데? 아니 촬영을 이렇게 하니까 재밌다 그러니까 원래 PC방에서 옆에서 라면 먹고 싶잖아 야 진짜 맛있어 야 왜 이렇게 맛있냐? 와 미쳤다 와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1위는 5위 아닐까? 4위를 봤지 4위? 블랙상도 못 봤지? 아니 나오니까 더 어려운데? 그러니까 아니 난 모르겠어 나 병 아 병인가? 나 블루인 그레이 너 믿고 간다 오바 병이다 아니 트랜 그레이가 퍼포먼스가 없잖아 асти 오케이 나도 병을 따라 간다 종답이 너무 길어져요 이거 병이야 오마 너 믿고 간다 이거 병이야 병 병? 오 삼 git 마지막을 세 들어 야! 드디어! 마이웨이다. 호신 있어. 야! 드디어! 저거 통과해. 우와! 야. 이거. 야. 열번.. 야. 드디어! 야. 열 번 찍으니까 너무 강의한다. 야. 지.. 야. 본인도 깜짝 놀랐고 대답을 한다. 나도. 10번 찍으니까 너무 가네. 오케이. 1위! 아. 2위가 더 긁었어. 다이너마이터 아니야? 1위는 다이너마이트야 무조건. 근데 너무 많이 했지 않냐? 1위 적어주시면 됩니다. 난 여러분들의 마음 압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압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형 집에 이때까지 다 틀렸잖아요. 아니야. 나 두 개 받았어요. 여러분, 진짜 얘가 나와야 돼. 누군데요? 보고 싶잖아. 이거는 직접 보고 싶을 거야. 그냥 포지션을 잡지 마세요, 그냥. 왔다! 그거다. 내 방법 아니야, 내 방법. 블랙스완 아니야? 그거다, 윤기야. 그거야. 이거 뭔데요? 내 방법 아니야, 내 방법? 그래. 이거다. 뭐야? 갈게요, 갈게요. 아, 됐어. 거기 가면, 거기 가면, 거기 가면. 용기야, 이거 같지? 맞는 거 같다. 이거 같다. 이거야. 이거 맞지?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이거 보고 싶지, 보고 싶지. 이거다. 아, 나 안 돼. 아니, 정답. 왜냐하면, 왜냐하면, 바다 부대를 본 사람이 없잖아. 아니, 보여주세요, 정답. 정답. 보여주세요. 왜? 어? 왜? 왜? 야, 씨 너무 충격적인데. 저거에 대한 수로가 많은 거야? 아니, 이게, 그런 걸 팬들이 되게 좋아하나? 여러분, 꼭은 저의 끼리도, 얘가 제일 많아. 아, 진짜요? 되게 많은 걸 알아간다. 요즘, 요즘 아미들이 생각하는 그 순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언제나 오프라인 공연을 하면 꼭 넣자고요. 네. 이거 한 번 넣어야 될 것 같아. 호비스 같은 경우에 뱀셋이 있어요. 아, 호비, 호비 골반 튕기는 걸 보고 싶은 거지. 귀찮지, 그거. 근데 죄송한데 제 골반도 꽤나 했어요. 제 골반도 한 번 했거든요. 그냥 두 골반도 한 번 했거든요. 야, 일곱 골반이 한 끼한 그 뱀셋. 아, 제가 준비할 준비입니다. 갑자기 오늘 날이 되죠.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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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ò, 나 둘 중 하나 생각해. 그건 아니면 2018 레전드 영상들이 있지. 근데 이거는 진짜 둘이 삐카삐카 떠서 맞아요. 아 저게 짱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오히려 진짜 여러분 생각의 전환으로 갑자기 21년 그래미 막 이러면서 다이너마이트 이럴 수도 있어 아 진짜 그래미 다이너마이트일 수도 있겠다 10그래미 아니야? 아 그거네 아 퍼펙트맨이다 아니야 나 그 감 감 화 났어 형이랑 나랑 했던 거 그거 아니야? 형이랑 나랑 피 땀 눈물 했던 거 피 땀 눈물 아닌 거 같은데 2020 MMA 다이너마이트 몰라 나 감 다 알아 뭔데요? 너 걸로 간다 어디예요 그거? 작년에 MMA 디오리소스 중에 막 엄청 화려한 게 마마였나? 아니 그 MMA였잖아 그 MMA 디오리소스 호기 씨부터 정답 말씀해주세요 2020 MMA 다이너마이트 저도요 저는 마마 마마 피 땀 눈물 저도 MMA 다이너마이트 2019 MMA 디오니소스 같이 가자 그냥 저도 디오니소스요 알았어요 오케이 자 가자 정답해 2 중에 정답이 없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일 것 같기도 하고 오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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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너마이트 1 2 2 2 3 2 2 3 2 2 2 3 2 2 3 2 2 뭔데? 아니 그거 뭔데요? 우리 막 달려와 가지고 웨이브 한다는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침프트 너무 어려워 이거 연습 진짜 많이 했는데 저 연습 많이 했지 네 멋있긴 하네 아 손도 받고 안간다 우리 아일대로 보는 사람들 되게 착착 잘 맞더라고 송도 온다 뭐야 땀 빤 땀 빤 땀 암성 있다는게 너무 익숙치 않다 마지막 함성이었어요 그렇네 아 아 아 미 앤 질 질 오 오 오 매틸스 아 아 오케이 아 그러고 다 했네 진짜 아우와 날아간다 난 저 가성비가 좋았어 야 슈가 가성비 근데 확실히 일곱 명이 같이 있는 무대가 그렇지 그게 하긴 하네요 아 맞다 이거 형에서 나온다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그냥 토하고 쳐 봤어요 아 이거 아 이거 남준이 안 했어 이게 아 맞다 아니 근데 뭐 어때 올라와서 그냥 힘든 척 아 이런 무대가 있었구나 맞아 아 이럴 형 형 근데 저 이거 지금 혼자 컨트롤 봤거든요 와 진짜 진짜 멋있었어요 아 물에서 하는 거 아 이거 이거 남준이 이게 남준이 이거 들어올리는 게 안 돼가지고 힘들다 봐봐 저를 잘 못 드시더라고요 어우 이게 뭐 많이 하긴 했네 아니 작년에 진짜 많이 했어 맞아 작년에 뭐 되게 많이 했어 난 내가 별로 뭐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좀 많이 힘들긴 했어요 몸적으로는 뭔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 보니까 무대 진짜 하고 싶다 또 아 맞다 그렇지 왜 이렇게 슬프게 만들어 갑자기 아 저희에게 또 다른 흥행을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새로운 어떤 에너지를 놓고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노래가 마지막이라는 생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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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MVP다 오늘의 MVP 아 빅 씨 축하드립니다 저 방탄소년단 국제 아니야? 저 딱 포장지 보니까 딱 키친사울 느낌이다 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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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지금 이 손잡이부터 일단 뭐 아 아 그거네 각티슈 각티슈 어 어 아닌데 뭔데 어 어 어 아 물티슈 각티슈 야 근데 물티슈 생각보다 유용하다 물티슈 되게 유용하다 물티슈 어 야 근데 되게 이쁘다 아 축하드립니다 bc 와 야 되게 이쁜데 야 목숨 걸고 할만했다 아 야 이 마음을 그렇게 몰랐다 그러니까 나도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미의 마음은 모르겠어 아 그래도 기분이 좋았던 건 이제 시간이 지났다고 이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발전을 그러니까 뭔가 보여줬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언제까지나 화양전화에 잡혀 살 줄 알았는데 저는 여기서 오늘 이제 아미의 마음을 알게 된 거는 저는 아 먼저 먼저 공연 한 번은 해야지 이제 저희가 이 결과를 잘 참고해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지 뭐 무대를 어떻게 꾸밀지 그거 어떤 걸 할지를 잘 참고해서 아 좋은 데이터에 보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 아미분들께 전 너무 감사드리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의 방탄가요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방탄가 안녕 저희의 방탄가 아미의 방탄가 이볼래 제발 Let's just talk to you You never talk to you Say that my love You never be Yeah, let's go